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박 사건이 발생했죠. 이 채비 제약이 주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많이 올라왔죠. 주가 상승을 하면서 상향 리픽싱이 됐습니다. 15회차 사채가 상향 리픽싱이 되었다는 소식이 나오는데 올 때인데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되니까 주가가 쭉 올라가서 이런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항상 주가를 끌어내려서 전환가액 조정해서 13,000원에서 다시 11,000원 이렇게 크게 조정을 해서 전환 가능한 주식수를 아주 크게 늘려줬죠. 사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득이었죠. 주식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채비 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식이 주가가 계속 올라서면서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전환 가능한 주식수가 가격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상향 조정이 되어서 전환 가능한 주식수가 150만 주식수가 150만 주 수준에서 130만 주 수준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20만 주 정도 줄어들었죠.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리픽싱 하면은 거의 하향 리픽싱이 계속되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상향 리픽싱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그런 제도입니다. 정말 좋은 제도죠. 사채권들이 돈을 갖다가 아주 쉽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도록 주가를 계속 리픽싱 기간만 되면은 쭉 끌어내려서 주식수를 많이 늘려놓고 그러고 나서 주가 올라가면은 또 팔아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간 가격에 맞춰서 상향 리픽싱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례적으로 이런 소식이 지금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제약이 꽤 많이 올랐죠. 주가가 13,000원대에서 15,000원대로 이제 조정이 되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그재그 톱니바퀴 형태로 가면서 쭉 방향을 위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위로 잡아가고 있고 올달은 ND 승인 신청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달이죠. 그런 달이다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 계속 끌고 올라갔죠. 이런 리픽싱이 상향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 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신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주식수를 많이 전환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가가 계속 올라서게 되면은 이익을 많이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ND 승인 신청이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가장 지금 반응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HB 제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HB 생명각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지금 1시 반부터 해서 IR이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하게 주가 움직임이 크게 여동이 친다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 이 분봉의 흐름을 보면은 다 비슷하죠. 셀티넨 헬스케어나 HB나 거기서 거기인 그런 움직임입니다. 밑에가 이제 HB인데 위에가 셀티넨 헬스케어 분봉을 보면 노켓에서 쭉 밀려내렸고 헬스케어 HB 노켓에서 쭉 밀려내렸죠. 그리고 행보를 타다가 올라갔다가 조정 올라갔다가 조정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IR을 한창 진행 중일 텐데 1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막 시작을 해서 한창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특별하게 뭐 이런저런 소식은 별거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바이오 기업으로 완전히 전환을 했다. 핵심적인 부분들이 어필할 부분이 그런 부분일 테고 그 다음에 NDA 승인신청 가남 NDA 승인신청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 5월달에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소식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 베리스모 키르카 해가지고 F대 임상일상 승인받고 환자모집 진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 그리고 뭐 환철 한국인의 관절 건강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어필을 또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은 주가 흐름이다. 그렇게 썩 나쁜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강한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 천억이나 매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HLB그룹의 주가 그리고 셀티룬 이런 제약바이오 큰 주식들의 주가를 좀 끌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시장이 이제 CPI가 상당히 잘 안정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주식시장이 이제 투심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많이 들어오죠. 투심이 살아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HLB그룹이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HLB이노베이션은 항상 따로따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은 같은 방향으로 또 움직여요. HLB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최근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얘가 HLB죠. HLB 쭉 내려올 때에는 올라섰고 좀 반대였죠. 그리고 얘가 HLB가 이렇게 좀 올라서는 분위기에 얘는 계속 밑으로 내려옵니다. 약간 여기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여기의 방향 여기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 비슷하게 갑니다. 여기에서 계속 그래도 여기서도 쭉 올라갈 때 얘는 못 올랐죠. 계속해서 밑으로 기었고 내려올 때도 그냥 별다른 움직임이었고 여기 올라설 때 같이 올랐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간 게 여기죠.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같은 방향으로 올라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내릴 때는 얘는 계속 올랐죠. 계속 올랐고 그리고 지금 얘가 여기서부터 역으로 움직였죠. 쭉 내릴 때 HLB가 좀 내려설 때 이노베이션은 계속 올랐습니다. 계속 올랐고 근데 비슷해 보이지만 상승폭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이 올라왔죠. 훨씬 더 많이 올랐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HLB가 쭉쭉 타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는데 여기는 쭉 밑으로 내렸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어제하고 오늘은 이제 비슷하게 같은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어제 양봉 어제 양봉 그리고 오늘 은봉 오늘 은봉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방향으로 이제 조금 같은 방향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NDA 승신청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 여전히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이다. 강홀딩을 하면 되는 상황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얘는 아주 정말로 크게 갈 종업이다. 얘는 아주 중장기적으로 아주 크게 상승할 만한 모든 여건을 다 갖춘 그런 기업이다. 시총이 일단 아주 작고 그리고 키르카라는 부분이 HLB그룹이 지금 진행하는 상황에 HLB의 미래의 근간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간조정 여기서 쭉 나오고 나서 아주 강력하게 올라섰는데 지금도 이제 조정을 여기서도 이만큼 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왔다 갔다 하다가 좀 내린 척하다가 또 올렸다가 내렸다가 계속 흔들죠. 이만큼 내려와서 올랐다 흔들죠. 이렇게 작업이 되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이제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상승에너지가 아주 강력하게 폭발을 하게 될 겁니다. 좀 적게 에너지가 모이면 좀 적은 폭발이 일어날 거고 여기도 그랬죠. 적게 에너지가 모이니까 적은 폭발 그리고 길게 오랫동안 에너지를 모으니까 아주 급상승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가격조정도 하고 가격행보 기간조정도 하고 기간조정이 갈지 아니면 어떤 소식이 갑자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어떻게 어떤 소식이 나오게 되면 바로 이제 밀고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다. 아주 정별로 정말 좋습니다. 얘는 모양 자체가 그리고 HB그룹도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오래선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 분위기가 제약배가 전봉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장 분위기 따라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상당히 이례적으로 지금 상향 리픽싱이 된 상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